지난 9월 17일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우리 회사는 2018년도 추석 맞이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봉사활동은 모두 4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먼저 지난 9월 17일에는 본사교육관에서 한가위 선물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이 진행됐으며 19일에는 이날 만들어진 선물꾸러미를 광주 서구 종합복지관으로 직접 방문, 배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튿날인 20일에는 영산포 종합복지관에서 추석 음식 나눔 및 일손 돕기 활동을 진행하며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중순에는 행복장애인복지회에서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적응 보조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